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엔터키 무브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속성을 사용하면 사용자가 그리드뷰 셀에서 엔터키를 누를 때 포커스가 이동하는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엔터키 무브 속성은 아래쪽 혹은 오른쪽 포커스 이동 없음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에디트, 편집 후 오른쪽이나 아래로 이동하는 에디트 라잇, 에디트 다운이 있습니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속성 탭에서 엔터키 무브 속성을 검색합니다. 기본값은 다운입니다. 즉, 그리드뷰에서 셀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포커스는 아래쪽 셀로 이동합니다. 엔터키 무브 속성을 라이트로 변경합니다. 저장 후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리드뷰 셀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포커스가 오른쪽 셀로 이동합니다. 엔터키 무브 속성 값을 none으로 변경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리드뷰에서 셀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눌러도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엔터키 무브 속성 값을 에디트로 변경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리드뷰에서 셀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해당 셀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엔터키 무브 속성 값을 에디트 라이트로 변경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리드뷰에서 셀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먼저 셀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셀 편집이 끝난 후 다시 엔터키를 누르면 오른쪽 셀로 이동합니다. 엔터키 무브 속성 값을 에디트 다운으로 변경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그리드뷰에서 셀을 선택하고 엔터키를 누르면 먼저 셀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셀 편집이 끝난 후 다시 엔터키를 누르면 아래쪽 셀로 이동합니다.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